저 10kg 뺐어요. 7kg 뺐어요. 너는 몇 kg? 저도 뺐어요. 손 밑에 댕기네. 내려온다, 내려오니까 힘들어. 그대로 있다, 바로 나가. 그래도 안 돼. 너무 잘 닿는데. 땅뿐 안 된다. 시합 첫날에 넣어. 연습 나와야 돼. 그런데 스케줄이 저 때문에. 스케줄이 나와. 방송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드는 스케줄이라. 잘 좀 하셨어요? 무섭다고 하십시오. 오늘 공부하고 오셨어요. 제 생에 최고로 그냥. 한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공부했어요. 선수는. 공부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거 제 얘기 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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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연히 나 아니야, 그럼? 누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정신 상태로 무섭이야. 당연히 내가 제일 기대할 사람이지. 선수는 어떠세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살? 알아먹어 있어. 자고 봤어. 어떻게 그럼, 오늘 어떻게. 도망갔다. 도망갔다, 저게. 도망갔다. 각오. 각오한 거. 하여튼 야호 자랑내들은 카메라가 많이 붙네. 아무도 안 붙어요. 오, 집가리 워낙 못하니까. 붙겠어. 아, 안녕하세요 세훈이요. 확실하게 뭐 기대가 되는 애들은 카메라가 맞네. 매우니까 여유 좀 있어도 돼요, 이제. 네? 공간에 와야 하는데 별로 안 부었네요. 너무 집간대 못하니까 밥을 안 놓고. 아니요. 아악! 이 사람이 악실 잘해야 돼, 뭐라도. 와. 진짜, 내가 우회하게 만들 거야. 성수는 내가 더 콜드로 하면 이겼으면 좋겠다, 와. 오늘 세육 시켜버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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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오늘 좀 얼굴이 좋아보실까요? 얼굴 말랐다. 얼굴 말랐다. 네? 얼굴 작아졌다. 저 10kg 뺐어요. 10kg 뺐어요. 오늘 저 얼굴 작아졌다. 제가 7kg 뺐어요. 너는 몇 kg? 저도 뺐어요. 근데 훈이 많이 빠졌어요. 네. 손 밑에 댕기네. 내려온다. 내려오니까 힘들어. 그대로 있다. 바로, 바로 나가. 근데 안 돼. 여기 살다는데. 닦고는 안 된다. 진짜 큰일 났다. 또 이게 오늘 진짜 큰일 났다. 시합 첫날은 연습 나와야 돼. 근데 스케줄이 가면 저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스케줄이 가면. 내가 만드는 스케줄이 가면. 올리지 말라고, 그녀를 치고. 통 안 내려. 도와. 올리지 말라고. 정근우 잡혔다, 정근우. 정근우 잡혔다, 정근우. 정근우 잡혔다. 정근우 잡혔다, 정근우. 정근우 잡혔다. 더 한 번. 안 돼. 지우가 이리 가려고 그래. 내려. 그렇지. 오케이. 올라올라.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다. 또.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애들만 모였고.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다는 생각을 하고 온 적이 없어서. 안타 그만 치라고 비실때까지 안타치겠습니다. 파이팅. 춥던데요. 할만하던데요. 이게 확률 12%입니다. 최소 10대 0은 되려면. 몬스터디랑. 정년처럼 영공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몬스터즈 그냥 보내버리려고. 시원하게, 볼드로 그냥 보내야지 뭐 그냥. 오늘 그냥 반게임에서 전반전만 하면 끝날 거예요, 몬스터즈는. 아, 진짜 오늘 선발 궁금하다. 대은이 얼굴 표정에서 선발이네.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작년에 두 분 했고 이기지 못했고. 오늘은 이겨낸 것 같은데 그쪽에는 피치가 철체적으로 빨라. 콘트롤을 좋아. 나 등볼을 친다는 거는 조여놓고 치고. 치고 오더라를 초배로 이 오더라를 잡았는데 왼손 나오니까 왼손 다가 다 치고 놓아버렸다고. 거꾸로 야구하려고 그래. 정근호. 예. 김문호. 예. 박현태. 예. 예. 이대호. 예. 서동욱. 예. 권성훈. 네. 박채호. 예. 권성훈재. 네. 제주형. 예. 좋은 시합을 하고 9월달을 맞이하자. 오케이? 네. 선발. 선발 줬어, 선발. 선발. 양알비 이야기할라 했지? 신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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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바투스.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긴장되는데 저 길게 안 보고 1회 1에 열심히 막는다고 생각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치점을 빨리 좀. 너 왜 자꾸 야수한테 뭐라 그래. 아니, 아니. 한 아치. 아니, 막을 때까지 막아 봐. 선치점을 언젠가 내겄지. 예. 그냥 빨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 선배님. 너 1회 초에 점수 주면 죽는다, 형. 나한테 더 뛰어 올라간다. 선치점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면 죽는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 재영이 화이팅 한번 가자. 최강, 최강. 야, 우리 진짜 이제 딱 3패 남았어, 3패.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그냥, 그냥 오늘 짐군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도 돼. 자, 자기 돈 내고 그냥 대중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않네.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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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진짜 아, 쟤는 최강만 하면 저래. 두 송도 아니고 코성이야 코성. 최강만 하면 저래.